헤이! 브라보! 브라보! 노래 부르고! 헤이! 춤도 춰보자! 헤이! 그렇게 하는거에요 헤이! 브라보 한번 다시 시작! 짠짜라 짠짠짠! 헤이! 짠짜라 짠짠짠짠! 브라보! 다시 할까? 뒤에는 브라보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헤이를 두번 하시는 분들 세번 네번 해도 헤이 헤이요 어느 순간에 국민성이 되면 브라보까지 완벽하게 됩니다 헤이만 해주셔도 아닙니다 이제 될겁니다 짠짜라 짠짠짠! 헤이! 짠짜라 짠짠짠! 헤이! 우리 됐어 됐어 이제 야... 됐어 좋네 브라보 아줌마 대박날거 같죠? 우리 마량이 영웅이 이거 주잖아요 장소로 장소로 준비해주세요 손! 손! 이 가수들한테 엄청난 성공을 만들어주는 기회에요 네 우리 브라보 아줌마 자세도 남달라 이게 다른 가수는 이렇게 안봤거든요 대박 한번 나부로 한번 해보세요 자 브라보 아줌마 대박! 생홍!! 내 기운도 맞다 개설다 앵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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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콜녀녁 우리 퐁금세상 퐁금세상 소리질러 온 세상에 다 퐁금세상이 되겠구만 원래 우리 팬클럽 이름이 퐁금이네였거든요 퐁금이네는 소규부잖아요 퐁금세상이어야지 팬클럽 커진다고 팬분들이 바꿔주셨어요 평수가 넓어졌네 평수가 넓어졌네 전국이 퐁금세상이 되는 것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엠클럽은 어떻게 할까요? 아 제가 진짜 안 불러 본 노래인데 어 나미가 헉 레이그 그렇지마 왜 나미가 형이서 많이 해줘도 되는데 아 나미가 네 나미가 우리 현진이 오빠 좀 잘 부탁드려요 굳이 또 제가 작사 노래를 굳이 불러주는 이 의리있는 퐁금 이뻐 이뻐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네 그렇죠 감사해요 우리 또 퐁금가수가 부르는 나미가나 또 어떤 느낌입니까 들어볼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더 신나려면 템포를 좀 퐁히하게 당겨줘야 돼요 당겨줘야 돼요 여기서 네 반주기로 가겠습니다 템포를 좀 당기고 네 어 반키만 올려주셔야 돼요 반키만 올려주셔야 돼요 반키만 올려주시고 네 응 가사 나오게 해줄게요 가사 나오게 네 가사 나오게 뒤에 감독님 뒤에 가사 좀 나오게 해주세요 자 나미가 여러분 같이 불러주실 건가요? 네 자 갑시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